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고급 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A2셀부터 시작해서 I20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7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표시할 때 문제에서 제시된 필드만 가져오실 건데요. 먼저 조건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2셀을 선택하시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실 거니까요.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역이 노원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이고 그러면은 엔드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지역이 입력된 D3을 클릭하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노원과 같습니까?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넣을 건데요. 성별이 여이며 그럼 성별의 첫 번째 데이터 C3을 선택하고 그 값이 여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다시 심표. 세 번째 구매 실적 합계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I3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만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입력하시고요. 심표. 그 다음 2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매 실적 합계를 선택하고 작거나 같다. 20만원에 해당한 하나 둘 셋 입력하고요. 가로 닫습니다. 이 조건에 다 엔드 조건이니까요. 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추출하실 필드가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그 다음에 성별, 지역, 구매 실적 합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결과는 A27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었으니까 A27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다음 A2셀부터 I2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입력해놨던 A22부터 A23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요. A27부터 D2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거죠. 지역 확인해 보시고 성별 확인해 보시고 구매 실적 확인해 보시면 네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에는 제목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A3부터 I20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최종 주문일이 2017 또는 2019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5알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2열 입력하신 다음 최종 주문일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E3셀을 선택하되 2열에 있지만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4, F4 두 번 누르시고 그 값이 201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다시 한번 2열 함수 이용하셔서요. 최종 주문일이 있는 E3을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요. 2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4, 5, 6 행위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이 열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2019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최종 주문일의 경계라인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 조절하시고요. 연도 2017과 2019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2부터 IE10 데이터를 가지고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 방향 가로 선택하시고요. 인쇄될 내용의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백 탭을 클릭하시고요.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와 세로를 각각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머리끌 바닷끌 편집을 클릭하셔서 맵 페이지 하단 오른쪽 구역에는 바닷끌 편집의 오른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닷끌을 설정하시오. 그러면 현재 페이지 넣고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띈 다음에 페이지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작업한 내용을 맞게 하셨나 잠깐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에 가서 인쇄를 클릭해 보시면 용지 방향 확인해 보시고요. 가로 세로의 정 가운데 인쇄가 되어 있나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각각 점수가 5점씩에서 15점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첫 번째 표2에다가요. 표2에 K4부터 K7 영역에다가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별 성실 책임의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평균값을 구하니까 Average If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릿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Round Down 함수 사용할 건데요. 일단 Average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Average If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첫 번째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함수 안에 어떤 인수가 들어갈까? 라고 설명을 참조할 수 있고요.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할 셀의 범위라고 하면요. 실제 계산하려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찾을 범위를 얘기합니다. 레인지는요. 그래서 부서가 관리부에 해당한 부서명을 가지고 해당된 부서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요. 부서명이 입력된 C4부터 C26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바로 왼쪽에 있는 J4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 성실 책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성실 책임을 선택하네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더라도요. 성실 책임의 데이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값이 구해지는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현재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네요. 근데 자릿수가 셀 서식이 좀 적용이 되어 있나? 어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계산이 됐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구한 값을요. 음... 내림에서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한 값 등호 다음에다가 자릿수를 내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라운드 다운이라고 입력합니다. 끝에 가셔서 신표 우리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음... 첫번째 계산 작업을 실습해 보셨고요. 두번째 직무 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표 1을 참조해서 부서명이 인사부인 사람 중에 직무 수행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의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번호를 가져오실 거고요.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한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근데 매치함수를 통해서 어... 아... 부서명이 기획실이면 1번, 2번, 3번에서 행의 번호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직무 수행이 가장 높은 사람 매치와 그 다음에 맥스함수를 통해서 어... 번호를 표시할 건데요. K12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우리가 표시하고자 한 거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어... 위치, 숫자, 위치, 상대적인 위치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D맥스함수를 사용해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D맥스는요.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 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절대 참조하신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총점을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직무 수행이 꼭 데이터에 포함이 돼야 되고 부서명이 데이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부서명이 인사부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직무 수행 점수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총점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신표, 이 데이터 안에서요. 우리는 직무 수행 필드에 가서요. 필드명은 직무 수행, 신표, 조건은 부서명이 인사부에 해당한 이라고 부서명을 제목과 필드를, 제목과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탔고요. 그럼 최대값을 구해놨어요.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한 최대값을 구해놨는데요. 그 데이터를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한 부서가 있는 부서명이 C4부터 C26까지 그 다음 인사부하고 같습니까? J12와 같습니까? 곱하기 가로 열고요. 우리는 직무 수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직무 수행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범위는 살짝 직무 수행에 대한 범위는 굳이 가로를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살짝 지금 좀 수정할 게 있어요. 제가 가로를 여길 열었는데 가로는 없애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치함수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어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매치는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데 왼쪽에 있는 일련번호가 1, 2, 3, 4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 몇 번째라고 선택만 해주시면 번호를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한 직무 수행의 최대 값을 구했어요. 그 값이요. 부서가 인사부에 해당한 데이터에 직무 수행에 가서 위치가 몇 번째 있는지 구하겠습니다. 라고 참조할 범위를 넣어주시고 정확하게 일치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배열 수식이죠. 컨트롤, 시부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표 1을 참조하여 2의 판단 빈도수를 표 4에다가 구하라고 했어요.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분포도를 구할 거고요. 빈도수를 구하실 거고요. 텍스 함수를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미리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은 FR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함수가 보여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첫 번째 데이터 어레이 2의 판단 점수를 가지고요. 2의 판단 다른 함수는 이렇게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F4를 누르지만 얘는 수식을 복사하지는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범위를 지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범위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심표 비교할 대상 데이터는 바로 왼쪽 열에 있습니다. J17부터 J21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빈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항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수식을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텍스 함수 입력하시고요. TXT 끝에 가서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범위를 범위를 지정하고 수정해야죠. 프리퀀시 함수니까요. 그리고 나서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텍스트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숫자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B29부터 B29부터 E29 영역을 점수를 가중치를 반영하여서 등급을 F30부터 F35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면 20 곱하기 90 도하기 30 곱하기 92 도하기 이렇게 각각의 곱한 값을 도하는 작업부터 문제에 나와있는 썸프로덕트 함수부터 구해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썸프로덕트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첫 번째 어레이 가중치에 해당한 값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그 다음 지금의 값을 등급을 구해서 표시할 실제 값의 데이터 정상호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의 이름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을 도해서 이렇게 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90점이면 A라고 표시할 거고요. 89.9면 90점 미만이니까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왼쪽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VLOOKUP 그 다음 첫 번째 찾을 값은 구해놨고요. 끝에 가서 심표 참조할 표는 표 6을 참조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옵션은 심표하고 0을 넣으시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를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오타 없이 P, U, B, L, I, C 펑션 그 다음 이름은 FN 총점이고요. 입력받는 값은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그 다음에 절충 협조라고 입력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FN 총점은요. 우선 계산식을 작성해 본다면 FN 총점은 직무 수행 곱하기 0.2 더하기 이해 판단 곱하기 0.3 더하기 성실 책임 곱하기 0.2 더하기 절충 협조 곱하기 0.3 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요. 단 직무 수행 이해 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 중에 하나라도 60점 미만 이면 조건이 있네요. 여기다가 IF 만약에 직무 수행 점수가 60점 미만 60보다 작습니까? 또는 이해 판단 하나라도 60보다 작습니까? 판단 오타가 있으면 안 되죠? 판단 60보다 작습니까? 또는 성실 책임이 60보다 작습니까? 조건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조건 하나라도 60점 미만 이라면 0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실 책임 또는 절충 협조가 60점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댄 FN 총점은 0점 처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FN 총점은 아까 작성해 놓은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문제 나와 있는 내용 작성하셨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직무수행 점수 이해판단 성실 책임 절충 협조 얘는 60점이 안 된 게 이해판단이 있네요. 그래서 0점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네 4과목 다 60점을 넘는다면 문제 제시된 계산식을 통해서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데요. 제시된 그림에 B3셀부터는 부서명이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실제 피버테이블이 시작하는 위치는 B5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accdb 파일을 가지고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인사현황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 놓으셨던 위치에 폴더에 가셔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험 장소에서는 C드라이브 안에 OA라는 폴더에서 스프레드 시트는 엑셀은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안쪽에 인사현황 테이블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가져오실 필드는 문제를 보시고 필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부서명이 필터에 있으니까 선택하고 더블 클릭 직위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입사일자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데이터 값 영역에는 직무 수행에 대한 점수를 합계를 구할 거고요. 전체 비율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을 가지고 다시 전체 비율을 구하실 거니까 필요한 필드는 4개의 필드를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필드를 선택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서 필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을 클릭하시면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P5셀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요. 부서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직위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입사일자를 선택하셔서 직위 옆에다 아래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다음은 직무 수행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과 미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선택 한번 하십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입사일자를 연 단위로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사일자가 입력된 데이터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그룹화 대화 상자에 보시면 월, 분기, 연 세 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에는 연만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월과 분기에 대한 선택을 해제 한번 하시고요. 연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의 열합계 비율을 표시하는 열합계 비율 계산필드를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법은 직무 수행을 한 번 더 갑에다가 드래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계산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직무 수행을 선택하고 갑에다 추가합니다. 그 다음 추가하셨던 필드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 또는 더블 클릭하셔서 갑필드 설정 대화 상자를 표시하시고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면 전체 비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전체 비율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갑표시 형식에다가 열합계 비율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값을 열합계 비율로 퍼센트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밝게 9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에 밝게 가셔서 마우스 갖다 놨을 때 9번이라고 설명이 나올 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의 피버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그림의 피버 테이블을 비교해 보시고 혹시 틀린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작성하셨다면 저희는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기능을 이용해서요. I3부터 I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7의 배수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을 선택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제한 대상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수식에 오셔서 7의 배수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요. 나머지를 구해서요. 나머지를 구해서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7의 배수를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I3셀에 있는 값을요. 7로 나눴을 때 0입니까? 라고 하면 7로 나눴을 때 0은 7, 14, 21 7의 배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나머지가 0이 표시가 됩니다. 제한 대상에다가 수식을 MO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설명 메시지를 클릭하셔서 제목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7배수 입력이라고 작성하시고요. 설명에다가 7배수로 입력하시오 라고 작성합니다. 다음 오류 메시지를 선택하시고 제시된 그림에 봤더니 I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제목에다가 배수 입력 이라고 작성하십니다. 그 다음 7배수로만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오류 메시지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문제에서 필터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동필터 이용하라 가니까 데이터의 정열매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운영시간에서 조건을 지정하실 거니까 운영시간에 있는 C2셀에서 C2셀에서 목록단추 누르시고요. 10시 이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가셔서요. 크거나 같음을 선택한 다음 10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10시 이후의 데이터만 수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문제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계열 회색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판매량 에 대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꺾은 선형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가로축의 제목을 B2셀과 연동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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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에 가시면 축제목이 있고요. 축제목에 기본 가로 그 다음에 기본 세로 체크하시고요. 기본 가로축과 기본 가로 항목축과 세로 갑축을 각각 선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 먼저 세로 갑축부터 갈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B2셀과 연동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세로 갑축은 E2셀입니다. E2셀 판매량 목표량을 선택하시고요. 세로 갑축은 E2셀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아래쪽에 축제목 가로 항목축을 선택하시고요. 축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등호 입력하신 다음 가로 항목축은 P2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목을 선택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2셀과 E2셀 각각 연동시키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세로축의 제목 목표량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크기 서식에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판매량 계열의 데이터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 회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값을 표시할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계열의 겹치기 50%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에 가셔서 겹치기 50% 간격 너비를 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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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너비를 100%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 입력 해주시고요. 세로 값 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눈금의 채소값 축 옵션 채소값 채소값 200% 주단위를 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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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금의 채소값 주단위 입력 입력 차트의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 표시 채우 김의 선 테두리 모서리를 둥글게 표시 표시 둥근 모서리 체크 하시 그림자 효 초가에 가셔서요. 그림자를 클릭하셔서요. 미리 설정에 바깥쪽 첫번째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성된 차트 되셨고요. 다음은 이제 기타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작업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크로를 작성하신 다음 단추 연결 하실 거니까요. 단추를 미리 만드셔도 되고요. 또는 매크로를 기록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도 돼요. 우리는 개발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 그리실 때 F2셀에 오셨을 때 Alt키를 누르고 G3까지 드래그 하십니다.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미리 만들어진 매크로가 없으니까요. 매크로 이름을 만족도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문제 첫 번째 매크로는 매크로 이름이 만족도 맞습니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D3부터 D21 영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 문제 유구사항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족도가 9 이상이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을 먼저 넣습니다. 파랑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크거나 같다 9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 제시한 기호를 숫자 앞에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글 자음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누르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모양을 클로바 모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숫자를 표시할 거니까 숫자는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0, 0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약성이 되셨다면 세미콜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0일 경우 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미음 눌러서 한자키 6번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조건이 끝났으면 세미콜론 그 외에는 숫자 문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숫자 아 그 외에는 숫자 숫자는 두 자리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빨간색 아 그럼 세미콜론 문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을 합니다. 문자에 대해서는 골뱅이 기호를 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조건을 사용자 지정 서식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조건이 크거나 같다 9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희는 파란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숫자 앞에다가 클러바 모양을 표시하고 숫자는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0과 같다면 문제 제시된 문자 넣으실 거고 그 외에는 숫자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는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문자는 빨강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 골뱅이 앞에 빨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네 문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0에 대해서는 당구장 모양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숫자는 두 자리 그 다음에 9보다 큰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두 자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정된 거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메셀 하나를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단추 이름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문제 제시된 이름은 텍스트를 만족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단추에다가 연결 작업 하실 거니까요. 개발도구의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 선택합니다. 위치가 F5부터 G6입니다. F5 셀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G6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일반 서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식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D3부터 D21 영역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 형식에서 일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요. 되셨어요. 범위 선택된 거 해제하기 위해서 이미 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일반 서식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두 개 매크로 기록하고 단추에 연결하는 작업까지 하셨고요. 만족도 클릭하면 서식 적용되는가 일반 서식 클릭하면 일반 서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고가 입력 현황 버튼을 클릭하면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 인사 고가 입력 폼을 보여주세요. .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왼쪽 개체에서 화면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표시가 되어 있나 보기에 가셔서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하셔서 왼쪽에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개체에서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인사 고가 입력 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인사 고가 입력 폼에는 이런 데이터 텍스트 상자와 컨트롤과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폼에 초기화 작업을 할 건데 부서 CNB 부서 에다가는 G3부터 G9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실 거고요. TXT 날짜 에다가는요. TXT 연도 라고 되어 있는 TXT 날짜 에다가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이 표시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폼을 띄웠을 때 데이터가 연결되면서 연도가 표시가 될 거니까요. 폼이 선택된 상태에서 코드보기 누르시고요. 개체가 위에서 개체가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저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콤보 상자 에다가 CNB 부서 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문제에서 G5부터 G9세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G5부터 G9세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두 번째 TXT 날짜 에다가는 TXT 날짜 컨트롤 텍스 상자 에다가는 현재 연도와 현재 월이 표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열함수를 사용을 해요. Y, E, A, R 오늘 날짜 데이트 입력하시고 그 뒤에다가 연자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해서 연을 쓰시고요.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띄우시고 큰 따옴표 닫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먼스 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데이터 함수에 월을 구한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M% 월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폼 초기화 작업 두 번째 문제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인사국가 입력 폼에서요. 데이터를 폼의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등록을 클릭하시면 우리는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 표 안에 추가되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화면에 돌아왔을 때 현재 표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A4셀을 기준으로 제목이 필드명의 제목이 입력된 A4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위 개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 두 개의 6행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아까 연결된 행위 개수가 두 개였는데 6행에 입력하려면 더하기 4를 해주시면 여섯 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부서명이 열의 번호로 1 2 3 4 5 라고 열 번호가 숫자로 표시한다면 A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오셔서요. 등록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할 행위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하나를 쓰겠습니다. 라고 임의로 I 라는 변수를 만드는데요. 이 변수는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저는 한글이 편해요. 입력 행위라고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입력 행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행위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럼 행위라고 쓰셔도 돼요. 저는 한글 입력했다 영문 입력했다 번거로워서 그냥 영어 I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I를 넣었고요. 기준을 range A4셀 필드명의 첫번째 위치한 A4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면 A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4행과 5행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2라는 값이 구해주는데 우리는 여섯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4를 더해야만 여섯번째 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셀 라는 건 엑셀 셀 하나를 얘기하는데 셀은 행과 열이 교차하는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구한 행의 위치에 첫번째 열 A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는 A6셀이 되겠죠. A6셀은 부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C&B 부서명의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부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B 부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셀즈 I,2에다가는요. 두번째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TXT 이름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세번째 C열에다가는 3이라고 수정하시고 3은 직무 수행 능력인데요. 직무 수행 능력에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속성창에 오셔서 TXT 직무 점수 TXT 이해 점수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TXT 직무 점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value 라고 넣어주시면 입력한 값을 숫자면 숫자 문자면 문자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점 value 라고 넣으시거나 또는 val 함수를 이용하셔서 숫자 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어떤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하면 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value를 쓰셔도 되고 val 함수를 쓰셔도 되고요. 이해판단 TXT 네 번째 D열에다가는 2의 점수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요.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문제에서 봤더니 평균값을 구하는데요. 평균값은 아까 입력받은 셀 가로 열고 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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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3에서 입력받은 직무 점수 하고요. 더하기 셀즈 I, 4에서 입력받은 2의 점수 2개 점수를 도한 다음에 나누기 2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 닫기 한 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 번 하시고요. 인사고가 입력 현황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부서를 하나를 선택해 보시고요. 성명 홍길동 임의로 하나 입력하시고 점수 90점 90점 이렇게 점수 입력하신 다음 등록을 클릭하시면 어 이름이 안 들어가 있네요. 음 그러면 다시 한번 종료 한번 눌렀다가요. 이름을 확인할게요. txt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아닌가? 아 선택하니까 txt 성명이에요. 이렇게 컨트롤 이름을 잘못 쓰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겠죠. 다시 등록에 가서요. txt 이름이 아니라 성명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시험에 문제지에 컨트롤의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에다가 우선 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각각의 이름을 메모해 놓으시고 프로세저를 작성하셔도 돼요. 이렇게 오타가 생길 수 있고 잘못 이름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고 이름 홍길동 점수 85, 85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네 이제는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분석 작업과 기타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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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r disciples.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